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재소녀로 화제를 모았던 한인여고생의 사기행각이 한인통포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 18살의 김정윤이라는 이 여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언론사 워싱턴 특파원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상 원하든 원하지 않든 조기 여학생이 된 것입니다 남달리 똑똑하고 미국 생활도 잘 적응하며 학업 성적도 우수해 부모나 주변으로부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수학에서 뛰어나듯 이 학생도 수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김양의 아버지는 특파원 임기를 마치고 귀국을 했고 엄마와 함께 남아서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학업 성적이 뛰어나다 보니 고등학교는 영재들만 입학한다는 TJ 과학구에 입학을 했습니다 영재들만 입학한다는 과학구에 갔으니 부모들의 기대와 설레임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내 자식이 영재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 가운데서도 뛰어난 성적을 올리고 있으니 아이비리그 입학은 문제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불행의 씨앗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딸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기대치가 남달랐을 것입니다 김양은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항상 긴장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고 스트레스 또한 대단했을 것입니다 학업 성적이라는 것이 항상 좋게만 나올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김양은 학업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경우는 성적을 굳혀서 부모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을 것이고 한두 번 시도했던 장난이 점차 습관화되면서 대범한 거짓말을 조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학 경시대회에서 최후의 점수를 기록하고 수학 능력시험 SAT 만점과 고교 평점 만점을 기록했다고 자자 끝까지 벌였습니다 이렇게까지 거창한 거짓말을 해놨으니 부모의 기대는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양은 1년여 동안 교수들과 이메일까지 주고받는 내용까지 조작하는 등 치밀한 작전으로 하버드와 스탠포드 대학을 동시에 입학허가를 받았다고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국 제후의 두 대학을 동시에 입학허가를 받고 2년씩 나눠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니 얼마나 똑똑하면 이런 조건을 주었을까 하며 한인 언론들은 이런 김양을 앞다퉈 대서특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인 천재 소녀 미 최고 대학 동시 입학 이런 보도가 나가면서 김양은 일약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김양의 명문대 동시 입학 사건은 사기극으로 들통이 났습니다 한인 여고생이 미 명문대학에 동시 입학했다는 사상 초유의 소식에 자부심을 가졌던 한인 동포들은 이 모든 것들이 사기극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허탈에 빠졌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며 치밀하고 계획적인 김양의 발직함에 분노했지만 한편으로서는 한인 학부모들의 지나친 자녀 교육열이 이렇게 화를 불러오게 된 것이라며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을 자성해야 한다는 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교육열은 세상이 다 아는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일이지만 지나친 교육열과 인류병, 일등 지상주의가 만들어낸 사건의 표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한인들의 교육의 기본적인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세공되지 않은 보석을 가공하고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고 해도 잘못 세공되어지면 짝퉁이 됩니다 김양이 그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인격을 가꾸는 것은 학교의 교세만이 아니라 부모도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참고하여 hogy